개그맨 기자 황영진입니다. 개기자의 피할 수 없어요. 개피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박수홉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섭외를 어떻게 문화 편성하세요? 바로바로.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좋아하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통과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네 통과. 열 개 중에 하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화요. 네 바로 갑니다. 바로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람보드 연말 시장 중에서 상을 못 받은 박수홉씨. 과연 그의 선택은? 연말에 대상주는 회당 30만원짜리 1년 내내 정글 속 예능 프로. 연말에 상은 없지만 회당 1500만원 1년 내내 녹화 1시간 스튜디오 예능 프로. 둘의 거 둘의 거. 상 안 받은 거. 실질적인 게 중요하고. 네. 물론 그 가수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제스트 와인은 안 됩니다. 좋습니다. 20대 때 모델도 하셨잖아요. 다시 2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모델로 성공해서 지금의 차승원. 언제 짜릴 줄 모르는 지금의 개그맨 박수홍. 차승원 있어요. 아 차승원으로? 어 그래요?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아 잠깐만. 직업맨에 대해서. 야. 차승원. 개그맨에 대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좋습니다. 솔직히 차승원. 좋습니다. 현재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유재석 강호동 신동혁보다 위에 있는 대학교 국민 MC 박수홍. 최고의 MC. 수입은 전혀 없는 무명 개그맨인데 아이 두 명과 예쁜 아내가 있는 박수홍. 아 어려워요. 자 어렵습니다. 나 있고 아이 둘이 있는 무명 개그맨. 단제야 살지만 그런 삶. 아니면 유재석 강호동 신동혁보다 더 위에 있는 국민 MC 박수홍. 혼자 사는 박수홍. 누굽니까? 보지 못한 아이들과. 보지 못한 와이프를 위해서 제 미래를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1번. 점점 어려워집니다 선택이. 야 이거 근데 그렇게 어려운 게 난해하는 질문들이네. 결혼 허락을 받으러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여자친구 오빠가 학교 다닐 때 나를 괴롭히던 일진이었다. 결혼한다 안한다? 안한다. 안한다. 나. 네. 복수하듯이. 이거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이거는 학교 다닐 때 맞아보지 않은 사람. 빵셔트를 안해보는 사람은 모릅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도박왕 수지. 저축왕 박경민. 도박왕. 요. 도박왕. 고객이가 너무 좋은 아이고. 너무 예쁜데. 저는. 도박왕 수지입니까? 도박왕. 수지. 수지. 그거를. 도박을 좋은 쪽으로 프로게임. 프로캠블러로 이렇게 전략시켜서. 알겠습니다. 갑니다. 일곱 번째 추석날. 추석날 부모님이. 추석날 부모님이 고향집에 내려온다고 했는데 추석날 부모님이 고향집으로 내려오라고 했는데 여자친구가 3일동안 집이 빈다고 합니다 고향집에 내려갈 겁니까? 아니면 여자친구 집에 가겠습니까? 여자친구 집에 가겠습니까? 그렇죠 자 다음부터 정말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어렵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엄마 엄마 요즘은 엄마가 더 어렵습니다 홍준표, 박원순 통과가 한 번 있기때문에 저는 박원순입니다 아, 박원순입니다 제가 서울시 홍보대사를 하고 있기때문에 좀 더 어렵게 해갑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해도 돼요? 통과가 있어요 아빠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대 연예인인 집이 아, 케이스입니다 정치생을 네네 알겠습니다 아, 통과! 통과 있었구나 통과하세요 다시 물어보세요, 편집에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아, 제가 통과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통과 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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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리 박수홍씨에게 네 잘할 수 없어요 네, 개쾌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날, 이거? 아, 끝났어 아무것도 없어요 박수홍씨의 마음을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했어 또 죄송하게 했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경림아 미안해요 어우, 사연한다는 게 너무 많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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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